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대구시 신청사 건립터 일부 매각에 찬성한 김용판 국회의원에 엄종 경고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. 권 전 시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두류 청사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민이 결정한 것이라며 김 의원의 제대로 된 노력을 게을리하다가 느닷없이 책임을 전임 시장에게 돌리는 것은 무능하고 비열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그러면서 마스터 플랜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짜면 될 것이라며 그것을 해낼 자신이 없거나 하기 싫으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편이 올바르다고 덧붙였습니다. 김 의원은 애초 부지 매각을 반대하다가 지난 20일 터 일부를 매각해 신청사 건립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